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요거 단기가 아니에요 좀 길게 보시고 제가 봤을 때는 이중도 라인이 그냥 버티는 라인이에요 이거는 이중도 라인이 그냥 버티는 라인이고 빠져도 버텼다가 시간 투자해가지고 나중에 좀 많이 튀어오르면 그때 파시면 돼요 이거는 지금 이게 빠진 각도가 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빠져서는 절반 올라옵니다 골로 끝나는 경우는 없어요 아니면은 여기서 이렇게 한번 추세로 확 돌릴 겁니다 갑작스럽게 강한 거래량으로 추세를 한번 딱 들어오면서 448에서 안착을 딱 할 겁니다 그럼 그때 눌러주는 포기를 좀 보고 눌림목에서 잡으시면 돼요 기다렸다가 오케이 공개방은 한국전력 하세요 한국전력 한국전력 그냥 중장기로 들어가세요 한국전력은 조금 급등주로 아니에요 중장기로 보는 거고요 한국전력 우리 VIP님들은 파세요 축하드리겠습니다 목표가 도달입니다 한국전력 이 큰 종목이 목표가 도달합니다 와 이 때까지 한국전력 안 움직이다가 제가 공개방 하고 VIP한테 연일 추천했었죠 정확하게 여기서 정확하게 제가 추천하고 저는 최소 25%라고 했는데 저는 한 6개월 보라고 그랬거든요 6개월 보라고 그랬는데 야 이거 한 달 만에 올라왔네요 뭐 급등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한국전력이 단테가 추천하고 그냥 급등주로 바뀌어 버렸네요 와 미쳤다 설마 기관들 외국인들 메이저 수급을 일으키는 애들 내 방송 보고 있는 거 아이가 연기금 내한테 VIP 가입해 가지고 있는 거 아이가 혹시 응 아니 무슨 걔 잡주도 아니고 한국전력이 일주일 만에 25%가 올라가 타점이 정확했다는 소리죠 일단 축하드리겠습니다 공개방 VIP 저는 VIP한테 최소 25% 먹으라고 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워낙 종목이 크기 때문에 비중 많이 실어도 된다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팔아라 그랬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가 가지고 그지 연기금이 방풀 중이야 일단 축하드리겠습니다